반갑습니다. 종교의 신 메가스터디 학습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후반부 해설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6번부터 볼 건데요. 16번 가겠습니다. 16번 보시면은 일단 서로 다른 내 실수 a, b, 6분의 1, 3분의 2. a, b 그리고 6분의 1에다가 3분의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이웃한 두 점 사이 거리가 모두 같다. 거리 모두 같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지금 부호가 반대인 상태인데요. 이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랑 b를 더했을 때 가장 값이 커지는 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수직선 위에다가 이거를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예를 들면 지금 6분의 1과 3분의 2는 6분의 1과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6분의 4이기 때문에 a와 b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선생님이 a가 b보다 작다고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a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6분의 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3분의 2가, 6분의 4가 여기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6분의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6분의 4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a, b가 전부 다 반대편 은수 쪽에 있거나 반대편 양수 쪽에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제외가 되는 거니까 이 경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a와 b가 부호가 반대라고 했고요. 간격이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간격은 6분의 3이죠. 2분의 1식이에요. 6분의 3이라고 쓰겠습니다. 6분의 3식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6분의 3을 빼시면 마이너스 6분의 2가 나와요. 그리고 6분의 3을 빼시면 이것도 음수니까 더 해볼 필요가 없겠죠. 원래 두 개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6분의 3이 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6분의 3인데 하나 단 간격은 6분의 3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거의 2분의 1을 하시면 12분의 3, 4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2분의 3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12분의 8로 바꾸시고 이거를 12분의 2로 바꿔보시면 12분의 3을 빼시면 12분의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12분의 3을 빼시면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A와 B를 더하시면 12분의 4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3분의 1이라는 정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이 경우를 보시면 이번에도 간격이 6분의 3이죠. 6분의 3씩이기 때문에 6분의 3을 더하시면 6분의 7이 만들어지고요. 6분의 3을 빼시면 마이너스 6분의 2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A와 B를 더하시면 6분의 5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6분의 2고 문제가 아까 전에 두 개 더한 것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6분의 5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볼 때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당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학력평가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렇고요. 16번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긴장할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수준에 맞게 고민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답이 6분의 5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17번이 흔히들 준킬러라고 이야기하죠. 준킬러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보면 바로 풀리는 건 어쨌든 15번 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16번, 17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2, 3분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차례로 ab라고 하자. 그런데 a와 a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3의 b제곱이 곱하기 5가 그 다음에 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3의 5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배술 확률을 물어봤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거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올리면 되는 건데 지금 a와 b가 무슨 숫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구성원에서 살펴보시면 이 녀석은 짝수고요. 이런 식이 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 a는 짝수구나 a는 짝수구나를 먼저 발견을 하시고요. 해당되는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엄청난 힌트가 하나 있는데 3의 5제곱과 3의 b제곱이 있어요. 문제가 같은 숫자가 아니고 이거 배수인 거니까 여기 어떤 숫자를 더 곱하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b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b가 5일 때와 그리고 b가 6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b가 5이면 a가 짝수니까 2하고 4하고 6이고요. 그 다음 b가 6일 때도 a가 2하고 4하고 6이 만들어져가지고 순서쌍을 생각해보면 2,5랑 4,5랑 6,5 2,6과 4,6과 6,6이 발견이 되긴 되는데 문제는 두 숫자가 같은 숫자가 아니고요. 이게 배수이기 때문에요. 저 왼쪽에 있는 수가 오른쪽에 있는 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형태예요. 근데 여기 지금 짝수, 홀수로 구분을 해놨지만 약간 애매한 애가 하나 있거든. 어떤 놈이냐면 여기 보시면 a가 6일 때가 하나 있어요. 그치? a가 6일 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가 6이면 6은 2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2 두 개에다가 그리고 3 두 개가 추가되면서 얘는 2 더하기 b가 돼요. 그리고 5가 하나 있고요. 그 녀석이 2 두 개에다가 그리고 3 다섯 개에다가 어쩌고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 여기 2 더하기 b랑 5 관계를 보시면은 아, 선생님 b가 세 개만 더 있어도 되고요. b가 세 개만 더 있어도 되고요. b가 네 개까지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아까 b, a가 6일 때 b하고 3, 2, 4가 추가되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해가서 6,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에선 주사위이기 때문에 36분에 8을 올려주시면 4, 2, 8, 4, 9, 36 해서 9분의 2니까 정답이 3번 이렇게 체크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6번, 17번은 바로 이렇게 뿅 하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2, 3분 정도 고민을 해보면 정답을 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알겠죠?